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여당 단독 통과다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하라, 처리하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숙여하겠습니다. 2015년에 정륜의 문건, 청와대 문건 6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언론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신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 안 줬어요, 답변껏.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2015년대 법사위원장 아니었어요.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지지야?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면서. 이 쟁점 법안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고 그동안에 갈등이 많은 법입니까? 여기서 그러면 논의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논의를 합니까? 논의를 하지 말고 표결만 합니까? 기립표결? 손 들고 그냥 박수만 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사일정 저는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는 것도. 이항하고 사망 법률안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영상에 출연을 했네요. 권성동 의원과 상당히 격한 어조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박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까지 통과됐고 오늘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 본회의에서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를 안 열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 회의안에 현재 27일 또는 30일 이 두 날짜 가운데 한 날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으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새로운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법사위 통과까지 강행했다. 여당의 의지는 상당히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연기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통과한 후에 하루가 더 있어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야 한다. 하루가 지나야 한다 하면 그 규정. 어제 통과됐으면 오늘 할 수 있는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까지 했죠. 오늘 새벽까지 했죠. 제 말은 어제 통과됐으면 오늘 본회의를 그냥 열 수가 있는데 이게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됐으니 하루가 안 지났다. 같은 날짜니까 안 된다. 그 논리 때문에 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미 정정화된 겁니다,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첫 번째, 법이 발효되는 게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유력 정치인들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처럼 똑같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왜 반대하느냐. 이거 대선에 흔히 하는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방어 논리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지층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는 책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정치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단히 논쟁을 하니까 정치권에 대단한 이해관계가 걸린 것 같은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정치권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약간의 자기가 불만이 있든가 피해가 있더라도 구제할 방법이라든가 대응할 방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하는데 이게 저는 여야의 정쟁거리가 됐다는 것에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추진하는 방향, 취지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반론권이라든지 토익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라든지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문체위의 전체회의라든지 법사위 회의라든지 이럴 때 야당이 퇴장된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저러한 개정안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당사자인 기자협회, 언론인협회 모든 언론단체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이라면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분들을 모아서 합의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놔야 지속 가능한 법안이 되지 저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조급해서 아니면 뭔가 좀 급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가짜 뉴스에 피해는 구제가 돼야죠. 하지만 그러한 언론의 자유, 헌법 21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는 기본권을 제안하는 저런 법안은 많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안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을 일단 들었어요.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얼마나 여야가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싸우는데 말이죠. 이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올해 이번까지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내년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것으로 협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당이 조건으로 덧붙인 게 있죠. 법사위가 왜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황 역할을 하느냐 자고 심사만 해야지 법안의 내용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원, 상원 노릇, 상황 노릇하던 그러니까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뭐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건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말이죠. 언론의 명백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명백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빼야 된다라고 해서 명백한이 빠졌습니다. 이 명백한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 법사위가 이걸 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게 그냥 자꾸만 심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로서 작구 수정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더라고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언론을 상대해서 솔직히 보면 기득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을 상대해서 명백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느냐는 단어를 빼자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에 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국회를 여야 협체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이익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의 이익 관계자들은 언론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이익 관계자들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국민 전체들의 이익의 의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렴합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 언론계가 반대하는 데도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생각지 않게 높아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 국민들 또 소상공인 또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언론 보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구제돼야 한다. 어느 언론이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 언론의 본연의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 이것까지 물론 고위공직자, 대기업의 총수 뭐 이런 건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족이나 측근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여전히 이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개정안에 따라서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언론 보도가 줄어들 가능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권력 비리, 이런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요구하고 지향하는 바는 이것이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역기능이 생긴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라든가 또 언론에 의한 구제를 이야기할 때 일부 극소수의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를 자주 드는데요. 우리 텔렌트 김영애 씨가 화장품 회사를 냈습니다. 황토화장품 회사를 했는데 언론에 비판적인 기사를 맞아서 회사가 망하고 이분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언론의 보도라는 것이 확정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이야기처럼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대기업은 나름대로 반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또 집단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의 영역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흔히 아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의 측면으로서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안을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뺐다고 하지만 처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다 들어가 있었고요. 대기업 총수 다 이 사람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가 워낙 언론단체들 또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그러면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다, 그 사람들은 이걸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언론이 스스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은 있다는 게 아마 언론 관계 단체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 장성철 교수님 생각하시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이 부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이 꼭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민변에서도 이 조항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받는 거 당연히 구제가 돼야죠. 그런데 더 큰 가치는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에서의 기능이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되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진영 교수님께서 일반인들 피해 구제 해줘야 돼. 옳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을 향해서. 당신네들 왜 이 법안 통과 안 시켜? 평생 야당할 거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당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대한 개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여당에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일단 연기가 되면서 여당은 좀 숨을 고르겠다. 전원위원회 소집해서 야당 의견까지 듣겠다. 야당이 필리버스터하겠다는데 굳이 그런 수고까지 안 하게 하겠다. 일단 시간은 벌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그러나 역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수적으로 워낙 열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는 우병우라든지 최순식이나 양정철이나 실제 공인이 아닌 이 사람들은 보도를 못한다는 거냐. 아니 사실을 가지고 보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설령 사실관계를 노려하는데 실제 허위로 판명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취재의 과정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면책되도록 두 번이나 면책 조항을 집어넣어놨는데 그 정도의 최소한 진실을 확인할 노력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쓴 것을 허용하란 말입니까?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우원직을 날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선거운동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우리가 비판합니까? 왜 언론이 그렇게 특권을 받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5천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 자본과 언론 기관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공정하다고 지금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 아시아 최고의 언론 자유를 누르면서 아시아의 언론 신용도가 최저인 이 현실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사실에 대한 입가한 보도,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는 언론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법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상당히 격앙됐다가 마지막 부분 얘기할 때는 다시 또 침착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기자연맹도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질문하자 그 사람들이 우리 내부 사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좀 비판적인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에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 충분한 검토와 당 차원의 합의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둘보 입니다라고 조응천 의원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 말이죠. 이제 정말로 긴 시간 못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을 넘겼는데 말이죠. 장 교수님, 박진영 교수님 결론적으로 오늘의 출연을 정리하면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언론이 공정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는 공정합니까? 지금까지 정의롭게 했습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입법 절차에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사실이 중요하다.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고 제대로 쓴다면 명백한 오류가 나는 기사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인 스스로가 이 법이 논의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뒤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비전 발표의 일정 때문에 오전에 사전 녹화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